코나 가 따꿍 코나 흑하 코나 흑하 안녕 안녕 어? 귀엽죠? 짜잔 유코 인형이 나왔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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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유코 인형이 빨리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슝 펜트 인기높 햄버거 햄버거 옷에 감자튀김 이거 드세요 감자튀김 모자임 이거 감자튀김 귀엽죠? 햄버거 옷에다가 이거 감자튀김 모자 뒤에 리본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고 여기 매력점도 딱 박혀있고 눈도 디테일해 토마토 포테이토님 밑에 유콘이 있다고? 자 이제 누가 미치지? 아 너무 귀엽죠 이거 이거 의원님이 사줬어요 이렇게 뒷머리도 들려 빵실 빵실 코가 두개가 아니고요 요거 요거는 코고요 요거는 코고 이거는 점입니다 이거는 점이에요 크기를 좀 더 작게 할 걸 그랬나봐 안 보일까봐 좀 굵게 했는데 너무 점이 큰가? 왕정이야 자 또 햄버거 의상을 자랑했으니까 궁비도 보여주고 의상을 또 바꿔야겠습니다 뿅 짜잔 포테이토칩 빠밤 간자치완의 유콘 이거는 근데 원래 안에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니니즈 인형이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요새 쿠키 다음으로 니니즈에 빠져있는데 원래는 얘가 들어있는 인형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감자칩 들고 있잖아요 감자칩이 들어있는 니니즈 인형 굽주였는데 니니즈 빼버렸어 나와 그래가지고 그 카카오 니니즈 빼버리고 여기 감자 감자칩 이렇게 네 개쯤 나오고 여기 요콘이가 뿅 감자칩인 척 하하하 상반신 노드? 하하하 아 창피해 뒤에 이게 다람쥐도 있어요 다람쥐 팬티 애기입니다 애기 그리고 감자인 척 누워있는 애들 아 귀여워 손에 흉터 이거 옛날에 캔버스 직접 만들고 뜯고 하다가 플라스틱 자르는 칼로 뒷춤에 꽂아놓고 있다가 베어가지고 오우 어구 오우 진짜 아 그리고 또 옷에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팍 짜잔 이번에는 초리닝 바지에 파카 겨울이 무섭지 않다 파카가 있다 아 좋대보이지 바람막이 응 치즈 funded 영상 야 겁내놔 으으음 다 이거 밖에 없어요 때리지 마세요 뭐야 이거 밖에 없어? 자 아, 이거 다 근육이야, 다 이거. 여기 있어요, 제발 따. 먼지로 당축치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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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로 당축치기! 팍! 팍! 인형은 좀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아, 마지막 의상 보여드릴게요. 충성! 손이 안 닿습니다! 여기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딱 붙일 수 있고요. 여기 명찰 디테일이나 뭐 이런 마크 이런 건 없지만 보시면은 꽤나 디지털 모양이나 이런 게 괜찮아요. 이명! 김유콘! 부대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아, 여기 여기 손이 안 닿아. 키! 후! 하! 후! 여기, 요 모자! 이렇게 탁구이! 요 각! 요 남친콘이 만들어졌어요. 요기에 선이 있어가지고 실제 베레모처럼 선은 안 잡히는데 각을 안 잡히는데 요렇게 눌러가지고 각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이 인형이 제일 반응이 좋네요. 자, 오늘의 인형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친구인데 너무 표정이 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로 만드는 인형부터는 이제 좀 해해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이제 , 아휴, 여기 여기 바보 같은 애들 내가 이끌어야겠구만! 하고 이제 진즈콘! 쌍가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콘들은 다 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 아, 진짜! 다들 들어가! 응 다들 들어가 아 파는 건 아닙니다 제가 취미로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한 개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옷 벗기고 입히는 게 너무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다섯 벌쯤 입혀놓고 번갈아가면서 한 명 좀 질리면 또 갈아입히고 하려고 이제 오호기까지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아 오늘 뭐 입지? 그래서 오늘은 인형을 자랑해보려고 캠은 아니고 이거 휴대폰이거든요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것도 생각해볼게요 자 인형자랑 여기까지 너무 즐겁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